미션이 왔어요, 미션이. 네,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형. 그 말투로. 사극. 사극 말투로, 오케이. 배경 음악도 좀 있어줘야 하나? 깔아주실 거야. 성화야, 가자, 성화야, 가자. 아, 깔아줘, 깔아줘. 형, 형, 형. 약간 좀 낮게. 조용하게. 시, 액션. 워너원의 새로운 왕은 찻소이다. 그대가 새로운 왕이 된다면 상상치도 못했던 무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되니 워너원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자 지금 당장 왕수저를 뽑으시오. 그 수저 내가 뽑고 쏘이다. 이제 구 Dia는 여기는 맥껏 왔다는 점. 다 봤다고 해변. 누나. 느낌이 엄마가 Kleirdei 흰색sal다고요? 이렇게ess. 이건 다 같은데, 그렇게妈 예전 QUIR. dr1 against white rib 무슨ė or whら not. 아니에요 국물도 없어 형 아 저거 맛있겠다 진짜로 국물도 없어? 야 야 난 잘해라 난 잘해 자 왕을 발표하겠어라 하나 둘 셋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아하 다들 받들라 아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야 너는 가거라 내가 왕이다 전하 전하 아 여기 아니야? 전하 이걸 먹고 싶은 사람은 개인기를 개인기 보여드리면 바로 먹습니까? 개인기 못하든 잘하든 먹는다 저는 물구나무 사서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방금 못하든 잘하든 이랬는데 뭐 뭐 뭐 하고 싶나? 나 사투리 사투리 해봐라 마 바지 안 입고 뭐하노 많이 먹으라 야 전하 이거 너무 쉬워요 전하 너무 쉬워요 너 너 너 일로와서 와사비 하나 먹어라 네이놈 네이놈 와사비를 먹어라 네이놈 뭘 그럼 무조건 받들어야 돼 왕의 명을 받들라 네이놈 네이놈 오 마이 갓 네이놈 네이놈 왕의 명을 받들어라 전하 거기 게임 메뉴가 있사옵니다 왕의 메뉴판에 게임이 있사옵니다 어 메뉴판이 있네요 아아아 아아아 오케이 다같이 침묵의 공공출빵을 하여 승자에게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겄다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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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전하 탑니다 전하 전하 불을 줄이셔야 합니다 전하 난다 네이놈 와사비 또 먹어라 왕의 명을 받들 가만있게 싸웁니다 전하 할게요 자 자 스타트 누가 해? 지성이 형 오케이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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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오 오 오 오 오 오 eping 밥이 먹고 싶나? 천하, 제 게임을 왜 하는 것입니까? 게임을 왜 하는 것입니까? 너무 사심이 드러나옵니다! 농담이다, 농담이다, 농담이다! 하연! 그럼 관리님부터 할게요, 관리님부터. 네. 세 번 안 돼. 왜? 왜, 왜 라고요? 아니, 나한테 먼저. 이거 받아야 되는데. 세 번 안 돼. 세 번 안 돼. 반박자 늙었습니다. 세 번 안 돼. 세 번 안 돼. 나 나 나 나 나 나. 오케이, 1대 1. 깔끔하게 가위바위보 합시다. 맞아. 아, 네. 전화 기다리십시오. 제가 야겠습니다. 안 내면 술래? 안 내면 술래? 바위바위보? 끝! 오예! 네. 네가 이겼으니 내가 친히 너에게. 아하하하. 내가 친히 너에게. 제조하여 주겠다. 너에게 내가 특별히 주고 나머지는 맛있게 먹어라. 주십시오. 뭐야 진짜로? 아 진짜야? 먹어 먹어 먹어. 전화 게임을 왜 한 것이옵니까? 재미를 위해 하였다. 음, 맛있다. 맛있어 합니다. 자, 모으세요. 자, 모으세요. 끝났어요.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내가 왕이 놀아. 내가 왕이 놀아. 야, 잠깐만. 야, 이거는 솔직히 아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제가 넣었어. 주작이십니다, 주작.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주작은 안 돼요, 주작이십니다, 전화. 어, 뭐야? 마아, 마아. 마아, 마아. 마아, 마아. 여봐라. 심심하구나. 누가 중앙에 와서 심 좀 쳐보거라. 아하하. 에헤. 예헤. 아하. 아하. 아이 좋다. 아하. 와서 이걸. 아, 감사합니다. 전화 재밌는 게임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하하. 아, 근데 이거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쿵쿵따. 쿵쿵따리따리 쿵쿵따리따리 리듬을 몸을 시켜. 오예. 관린이가 성우로? 5, 6, 7, 8. 쿵쿵따. 쿵쿵따. 따따따. 쿵쿵따. 따따따따. 따따따. 보통, 보통 언어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따따따따. 그러면 관린이 탈락. 성우부터 다시. 탈락이너라. 탈락이너라. 쿵쿵따. 쿵따. 뺏띠. 쿵쿵따. 뚜빠베. 쿵쿵따. 뺏냐. 어, 뺏냐? 아냐. 에이 영화 많이 들었는데. candidates villains? 빵구깅 빵구깅? 아쓰 아 아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소울충만이야 궁금해 잭파뽕 잭파뽕 이해부터 잭파뽕이야 잭파뽕 흥 유니 잭파뽕 야 잭파뽕 야 잭파뽕 야 잭파뽕 약봉 야 잭파뽕 너 이리와 랜파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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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자 중독 10대1 1대1 자 둘이 둘이 아 너무 웃겨 시작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꽁찜꽁쿵쿵따 쿵띵깡쿵쿵깡 쿵띵깡 쿵띵깡 뭐야 전하 이건 안 됩니다 전하 다부진 들린 나와서 먹거라 아 참으로 오래 걸렸다 알았어 되게 너무 웃겨요 오늘 내내 재미있게 했으니까 다들 드세요 워낙 맛있게 잘 먹어 싸웁니다 마지막 천하로 호령할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가보시죠 가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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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다 안다 아직 왕이 안 나오느니 그쪽에서 왕이 되겠구나 이제 난가 내가 왕 아 전하 내가 왕이다 전하 아니 너무 똑같은 사람만 하는 게 재미없지 않아 내가 왕을 누구한테 선물해도 되느냐 되느냐 어디다가 왕이 되느냐 왕이 되고 싶은 사람 푸조해 한성 푸조해 한성 푸조해 한성 푸조해 한성 푸조해 한성 푸조해 한성 내가 너한테 왕을 줄 순 없다 니가 왕이 돼 먹어라 니가 왕이 돼 먹어라 저는 전하 전하 게임하나 게임하나 해 주시지요 자 번조락 벼창을 하겠노라 벼창을 그쪽으로 던지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니 와사비 먹고 싶느냐 하하하 매기시지요 전하 매기시지요 너에게는 특별히 된장을 먹이겠노라 사약을 받들라 이건 알아 나는 견장을 먹어라 결백하다 저거 넣으시지요 그냥 넣으시지요 차라리 나 시작 이제는 나고파 나가라 나가라 나는 왕인이라 너무 맵자 내리친거 아냐 ... ... ... 나 한 달... ... ... ... ... ... 나가라... 중이여무염 개 말고 그냥... 지정해 너무 웃겨가지고... 휴식 방귀인거 아니야? 한무야 위험하다 야 한무야 탈락이야 빨리 탈락하기 잘할 것 같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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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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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아! 말하기가 어디 있는데 뭐지? 하는 게 어디 있어? 뭐지? 하는 게 있어? 연기가 너무... 뭐지? 이상한 거. 나와봐. 이상한 거 나와. 집에 2명 남았어. 2명 남았어. 숨어졌어. 자꾸 방울켜. 방금은 왜? 1대1대결 1대1대결.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하성훈 승! 아, 진짜. 아, 뭐지? 아, 끝났다. 아, 이제 먹을라는데 끝나면 어떡해.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네, 지난번 워너원 특집에 이어 워너원의 왕위로소이다 특집으로 두 번째 방문한 아미고. TV. 어, 왕도 되어보고 즐거웠는데 다들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방청객이었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다 같이 정말 진심으로 웃은 것 같네요. 단체로 이렇게 뭔가 나와서 해보는 오랜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미고 TV가 굉장히 편해요. 맞아 맞아. 그렇다면 박수. 네, 아이돌에 미치고 워너원에 미치고. 지금까지 프랑스 롤버원 baptized. 지금 push, 내 버튼. 네, 한번 해보실게요. 제기 사이 방법. 아 빔 빔 빔 빔 WANNA BE MY BABY 모자도 그 거리는 감정이 느껴져 WANNA BE MY BABY WANNA BE MY BABY WANNA BE MY BABY